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리시입니다. 오늘은 또 밸레이션을 하게 되는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테스트, 하키시, 여기 나가는 건데 오프닝 테스트를 밸레이션으로 백스위븐, 레이디 백스위븐을 하면서 오프닝 테스트 밸레이션에서 출고를 이렇게 많이 켰습니다. 오프닝 테스트, 하키시, 하키시 끝나고 오프닝 테스트를 하는 것과 아니면 오프닝 테스트 대신 백스위븐, 레이디 백스위븐을 하는 거랑 차이를 보시면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나카스의 스위븐을 했습니다. 오프닝 테스트, 1, 2, 3, 4, 1, 2, 3, 4, 1, 2, 3, 4, 했어요. 하키시, 2, 3, 4, 1, 2, 3, 4,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프닝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2, 3, 4, 5, 5, 2, 3, 4, 1, 입니다. 지금 1번 무모하게 하기는 했는데 발은 안 났으면 거의 다 같이 여자의 움직임이 조금 더 느끼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오, 원, 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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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레벨. 오, 원, 터도 없는 퀴즈이 있겠네. 남자비를 조금 더 힘쓰기 크게 들어가셔야지 이제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돼. 이 상태에서 각도가 계속 여기 90도도 상당히 없는데 지금 거의 90도에서 적게 계시는 건가요? 40도까지 저거 같이 하면 좀만 조금씩 빗게 배드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비.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오, 원, 투, 프리. 오, 원, 투, 프리. 오, 원, 투, 프리. 오, 원, 투, 프리. 오, 원. 자, 여기서 원래는 원래 오프닝 디스 쓰면 투, 쓰리, 포, 원, 투, 프리. 이렇게 맨으로 나가시는데 여기서 오프닝 디스 대신 백스위를 똑같습니다. 안에 투, 쓰리, 포, 원, 투, 프리, 포, 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프닝 디스 대신 백스위를 눕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 원, 투, 프리. 오, 원, 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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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스위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덟과 백스위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덟과 백스위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오른발을 빌리면서 스위브.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두. 쓰리. 자, 그러면 다시 왼발을 이용해서 오른발을 빌리면서 오, 원,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때 오른손은 남자를 잡혀있는 상태에서 쭉 오른손을 남자가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발을 브러쉬에서 움직이면서 똑바로 서주고 그 다음 다시 왼발을 빌리면서 남자 앞으로 으, 즉. 하신 상태에서 빨리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택을 해서 호흡을 해주세요. 포, 원. 투, 프리. 포, 원. 투, 프리. 포, 원. 투, 프리. 포, 원. 투, 프리. 앗. 포, 원. 백. 조금만 센 정도만 볼게요. 포, 원. 에이드.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제가 약간 뒤로 빠지면서 레이가 움직이시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레이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거는 장자의 역량에 따라서 네, 오른손을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자, 뺄 수 있게끔 할게요. 자, 뺄 수 있게끔 할게요. 자, 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두, 그, 쓰리 팔을 뛰는 팔을 잡으십시오. 왼쪽에 있는 팔을 돌려주면서 여기다가 쓸 수 있게끔 이때 너무 강렬가도 되고 위로가도 되고 그 밑에 그대로 now and 보시죠. 4 1 2 3 4 1 물론 백셋 같은 경우는 오프닝 트위스트에 맞추지 않고 나서 그냥 2 3 해놨고 뭐 이렇게 싱글 패션처럼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오프닝 트위스트를 대신해서 배레이션 그 백스위브를 넣기 때문에 발을 똑같이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위블이 다양하면 발이 조금 더 한쪽이나 더 있을 수 있는 거 강한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백스위블이 1 2 3 3 어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어휘를 주시고 3 4 1 2 3 4 4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5 1 2 3 5 1 2 3 5 5 5 5 5 5 5 5 6 5 6 5 5 6 7 5 6 7 6 5 5 5 5 6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갈까봐 카메라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절실하고 시급 페이지도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응용으로 조금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트위트도 조금 더 늘려서 하고 전쪽도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지금 약속하지 않은 미션을 한 번 수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카운트에 천천히 맞춰볼게요. 자, 오프닝 트위트를 하면 얘는 2, 3, 4, 1 이렇게 해서 여자를 싱거 패션으로 돌려주세요.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이렇게 저희가 배웠던 싱거 패션 오프닝 트위트를 이용해서 오프닝 트위트를 이용해서 오프닝 트위트를 이용해서 배레이션, 오프닝 트위트 핫캐스팅, 백스위블까지 연결을 한 번 해볼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안에 하나가 추가되면 조금 더 엑셋도 가능하고 스피드도 생기면서 강하게 화면을 하니까 그냥 노멀 박자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박자를 가지고 놀고 좀 이용해도 춤이 조금 더 풍요없고 멋스러운 로마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노멀 박자도 지켜주시면 괜찮고 하시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악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아멘 아멘 아멘